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 이렇게 샤라샤라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샤라샤라 광고 촬영 중인데요 소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컨셉이 재밌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샤라샤라의 남자친구가 되어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또 만나요